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가 받은 축복 네 번째로 신로와 큰 풍요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 암낙위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서 신로와 큰 풍요의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로가 유다 집화에서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세요 신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유다 집화를 통해서 반드시 신로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죠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다 집화를 통해서 오셨죠 10편 78편 68절에 유다 집화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편 78편 70절 말씀 보니까 그 종 다윗 다윗도 유다 집화죠 그래서 유다 집화 후손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유다 집화는 큰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으면 나귀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멜 정도이겠습니까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포도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사람이 그 포도를 발로 밟으며 즙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에 옷에 포도주가 묻는 거죠 12절에서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유가 많아서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이빨이 휘어질 정도입니까 첫째로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죠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평화의 시대가 도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10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도 새 포도주는 풍성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2절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불깨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불깨다 히브리어 하크릴입니다 하크릴 이건 반짝이는 빛나는 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포도주에 술 취해서 눈이 붉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에 수확이 너무 풍성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져서 빛이 난다는 것 이것은 포도주에 수확이 풍성하여 눈에 기쁨과 즐거움이 빛이 날 정도로 풍요한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것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4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지파의 자성과 그 땅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화와 풍요를 가리킨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다지파는 그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왕국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에 이르러 그 축복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에 관한 일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큰 풍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풍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집화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큰 풍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큰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집화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만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큰 풍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평화와 큰 풍요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큰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